지난 26일이었죠. 서울시교육청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무관의 사망 소식. 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서울특별시 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노동조합은 27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어제 하루만 수백 건 이상의 제보가 접수됐고 서일노가 확인 중에 있음을 밝힌다며 사실관계를 밝혀서 명예롭게라도 보내주게 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쳤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은 최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청, 재단법인 아름다운 가게 간 업무협약에 주목했습니다. 서일도는 25일 새 기관 간의 MOU가 체결됐고 서울시는 MOU와 관련해 서울시 중심의 보도자료를 낸다. 제보에 의하면 교육감실에서 이 보도자료를 보고 해당 부서를 심하게 문책했다고 한다. 그 자리에 희생자가 함께 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들은 그가 교육감실에서 직접 문책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 문책을 받은 과장이나 팀장이 부서로 내려와 그를 다시 문책했고 사직서와 사유서를 강요했는지를 수사기관을 통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. 사유서는 유서가 아닌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사유서는 유서가 아닌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.